바나나 어떤거? 바나나 어디서 샀냐고? 바나나 어디서 샀냐고? 오렌지하고? 아빠 바나나하고 오렌지 집에 올 때 샀지 하나 사고 하나한테 주고 싶어서 최고야? 하나 바나나 많이 먹어 이거? 여기 안이로 옷이 안이로 맞아 여기 안이로 음 아빠도 바나나 먹고 하나도 같이 바나나 먹을까? 그래 같이 먹을까? 아빠랑 같이 먹을까? 바나나 이렇게 뿅 이게 뭐야? 뿅 뱅 하자 뱅 악성 아니야 여기야 이렇게 하는거야? 뱅 뱅 그게 뭐야? 뱅 하는걸 살고 하는걸 이렇게 하는걸 살고 뱅 아빠 최고 하나는 이거 아빠는 이거 하나는 이거 하나 이거 먹을거야? 응 여기 구멍이 들어있네 그래? 응 여기 구멍이 들어있네? 응 빨리 열어줘 빨리 열어줘? 응 아빠 이거 하나 좀 더 냈어요 하나가 하나 작품이야? 응 하나 컬렉션이야? 응 하나 컬렉션 이거 만지지마 만지지마? 왜? 이거 카메라에 이렇게 봐 카메라로 보고 이거 만지면 안돼? 응 이거 만지지마 응 응 안돼 만지면 안돼 아빠 만지면 안돼 아빠 만지면 안돼 자 응 응 응 안 돼 이거 놔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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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이거 만지지마 이거 만지면 안돼 왜? 아빠 조금만 만지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만지지마는 거 슬퍼잖아 판나가 슬프니까 만지면 안돼? 응 그래도 아빠 조금만 만지고 싶었는데 안돼요 판더 친구들이 코 자니까 이불 덮어야 돼? 추워 너무 추워 진짜? 여기 달고 가면 안돼 판더가 추워 어떻게 추워? 응 어떻게 추워 진짜? 응 응 알겠어 판더 안 만질게 하나야 응 다른거 만져도 돼 다른거는 이거는 쿠션 이거 다 마 이렇게 이거 다 쿠션 만지면 안다는 거야 이거 다 쿠션 할려보 이거 다 쿠션 만지면 다 쿠션 만지면 안 돼 이거 다 쿠션 알았지? 아빠 이거 한 개만 만져볼까? 응 이건 괜찮아? 응 이거는 티슈가 들어있어 여기 봐봐 티슈가 들어있어 티슈? 티슈? 다 가타츠물 가타츠물 마셔요 아 그러네 티슈가 들어가 있네 응 왜 여기다 티슈 넣었어? 네 가타츠물이 코 자러 가는 거예요 아 이거 가타츠물이구나 응 가타츠물이 안에 응 가타츠물 코 자 아빠 봐 볼게 가타츠물이 있나 아 이거 가타츠물이구나 우와 코 자는 거야 안에서? 좀 무서운 집이네 안 무서워? 진짜? 그렇지? 얼굴 있으니까 안 무서워 얼굴 있으니까 안 무서워 얼굴 있으니까 안 무서워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야? 응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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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다? 응 펜다가 제일 좋아? 응 하나 선물 좋아 하나 선물 좋아? 응 이거 선물 좋아 아 그렇구나 응 펜다 친구들 이름이 있어? 응 이펜더 이펜더야? 펜 다 해 이펜더 응 이펜더 이펜더야? 이펜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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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뭐야 야 하나 운동신경 좋아졌다 슬프지 않네 이제 아니 슬퍼 왜 갑자기 슬퍼 넘어져서 슬퍼? 응 아빠가 안 도와줘서 슬펐어? 응 근데 하나가 너무 빨리 떨어졌어 너 하나 대단하다 하나 이제 되게 잘한다 근데 이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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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이 좋아해 두개 두개 좋아해? 응 고이 지금 쉬고 있고 고이 지금 자고 있어 이 고양이가 자고 있어 이 고양이가 자고 있어 이 고양이는 응 빨간 고양이는 쉬고 있어 아 빨간 고양이는 쉬고 있고 이 고양이는 자고 있어? 응 오 그렇구나 하나 표현력이 좋네 응 이거 하나가 만드는거야 하나가 만든거야? 응 이거만 만져 이거만 아 여기 있는거? 이거 말하는 이거야? 스티커? 응 이거 스티커 응 이거 스티커 응 하나가 붙인거야 하나가 붙인거야 하나가 붙인거야? 아침에 일어나서 붙였어 아침에 일어나서 붙였어? 응 응 그렇구나 하나가 되게 많은 것을 했네 응 하나 고양이 좋아해 응 그렇구나 하나 고양이 흉내낼 수 있어? 응 하나 고양이 좋아 어떻게 흉내내? 고양이는 어떻게 울어? 응 고양이 야옹야옹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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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어? 응 진짜? 응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 요시요시 해야돼 아 그렇구나 고양이는 요시요시 해야되는구나 응 때리지 말고 때리지 말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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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그렇구나 토끼 이렇게 이렇게 뿅뿅하고 이렇게 응 고양이는 여기 있고 토끼는 여기 있구나 응 여기 우주선 있어 우주선도 있네 우주선 응 이거 그리도 있고 응 여기 여기 빨간 자동차도 있어 빨간 자동차도 있구나 응 어 배달도 지금 자고 있어 이 배달도 이 배달도 이 고애들 이 빨간 고애들 이 자고 있어 그렇구나 모두모두 자고 있구나 그럼 이제 하나도 자야 되겠네 응 하나도 이제 네네해하여고 친구들도 네네해해야 되겠네 응 네 맞아 그럼 우리 이제 안녕하자 여기 집이야 여기 집이야 응 여기 모두 집이야 응 모두의 집이야 응 모두의 집이야 응 맛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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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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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도 마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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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う 뺨 우 어 여긴 하는거 아니래 오호 우 여기에 다 Operation 응 우 응 여기 손 안 돼? 응 이렇게 해야 돼? 응 바닥에다 하는거야 그렇지 하나 잘하네 하루 들어갔대 하나도 이제 들어가자 응 하나 안녕 빠이빠이 잘자 아이 안맞은거 들어가자 응 사랑해 이거 잘자 안 만져야지 알겠어 안 만질게 이거 하자고 싶어 일하러하면 아침에 응 이거 다 마켓으면 안돼 알겠어 이거 지지모네 알지 알겠어 여기 뿅뿅하면 안돼 응 하자고 놀자 알겠어 자 이자 내일 봐 내일 재밌게 놀자 할까 응 아빠한테 빠이빠이 해줘 빠이빠이 둘 꼭 가면 여기가 밖에 그래서 가지마 여기서 사라져 있지 가지마 응 알지 일어날지 가지마 있지 여기 깜깜에 밖에 가 있지 똑똑해 하나 똑똑해 최고 응 뿅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청양고추